아티 초쿠 유상철 그 새끼 블로그 가보면 왜 찐따였는지 금방 이해할 것 같았다. 부수적인 사람들을 데프리카 아스팔트에 뇌가 익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한 주압발인데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인간 쓰레기이다. 그런 주제에 쾌백류 확 가고 싶다고 징징거렸는데 학교 성적도 6등급 수준으로 폐급이었다. 이는 2018년 기준이며 지금쯤이면 존문대나 지잡대에서 아사 생활하고 있을 것 같다.